우리 예배다우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고백해보면 늘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들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조차도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고백합니다. 시험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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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는 주가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다쳐올 때 주께서 잊고 하시니 주님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을 빈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빈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빈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빈도하시니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빈도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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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성을 부러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알려주시고 이 예외 가운데 풍성한 내가 이룰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여 세번 부르신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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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예외가 부러워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장님이 사장님이 있어서 모든 사태가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동생들 전부 바로 당신이 우리의 사장님의 시간 항상 먼저 주여!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한계 한계는 내게 안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지지 못하게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예외가 하나님의 마음을 깬게 내일 QUI 우리의 시간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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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이 되시네 성경이 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바닥이 오라는 걸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성경이 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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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저저하사 다스리소서